맛집 리뷰 시간일 텐데요.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이제 콘덴서 관련된 종목 가져오셨었죠? 네, 그렇죠. 종목명의 콘덴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회선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막 콘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이번 주는 뭐 뚜렷한 흐름은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올라가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을 다 취합해보시면 전체적으로 성과는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 종목은 바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시간을 충분히 두고 매매를 하시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구글제지라든지 IG 비전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중장기로 말씀드렸던 KTNG도 말씀을 드렸는데. IG 비전은 엄청 잘 갔죠? 그렇죠. IG 비전도 잘 갔고 이제 KTNG도 지금부터 좀 시동을 걸고 살짝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또 충분히 두고 보시면 사막 콘덴서 좋은 시세 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요. LG전자형 MLCC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 LG전자가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아, 스마트폰 철수. 네, 그렇죠. 드디어 이제 완전히 접는다.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이제 뭐 삼성폰 써야겠네요. 저 LG폰 쓰고 있는데 아쉬워요. 펜택도 없고. 그렇다고 안드로이드 쓰다가 iOS 쓸 수 없잖아요. 아, 어렵죠. 네, 애플 진짜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드로이드를 쓴다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밖에는 물론 이제 샤오미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규모는 작잖아요. 그래서 갤럭시폰을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LG전자가 이제 스마트폰을 접고 전장이나 로봇, 신산업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화콘덴서도 LG전자의 이제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히려 더 좋은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친환경차양 MLCC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역시도 LG그룹과 뭐 결부된 얘기예요. LG가 전장사업, 로봇사업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하면 그에 들어가는 MLCC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수혜들을 지금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삼화콘덴서가 좀 받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실적과 모멘텀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평소에는 모멘텀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실적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할 때 이게 약간 좀 버블이 낀 종목이냐, 그렇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기준이 실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모멘텀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적을 제가 또 반드시 체크를 해요. 특히 1분기 실적 시즌이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포문을 열었으니까 그래서 실적 발표 일정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실적 발표 일정을 꼭 체크를 하시고 실적 컨설턴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최선의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이 지난주 가지고 왔던 종목의 결과도 궁금한데요. 넷게임즈라는 종목 가지고 왔었습니다. 넷게임즈. 넥스코리아가 최대 주주로 있는데 게임즈 중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게임즈가 좀 많이 뜨거운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랑 엽기다 보니까.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도 있고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모바일 게임 V4라든지 오버히트 같은 경우가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일본에서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일정 부분은 그래도 성과를 냈어요. 아, 그렇죠. 게임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니까. 그런데 영업이익이 또 대규모 혹자 전환이 되면서 지금 오히려 넥슨그룹 주중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특히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이 많아요. 네, 그렇죠. 매니아층들이 많다 보니까 목표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좀 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사마콘덴서랑 넷게임즈랑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죠? 저희 실전을 요즘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산업 사이클을 많이 봤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밸류에이션, 고밸류에이션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운으로 갔다간 잘못하면 어떤 케이스가 났냐면 급락 나오면 회복 속도가 더 되질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금 주식에서 가장 큰 오제는 실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밸류에이션 높은 자리에서는 실적과의 가치평가, 상대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